제주지역 특수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 영지학교 분원 건립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오늘 영지학교를 함께 방문해 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또 한 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바리스타 교육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실습실이 좁아 일부 학생들만 수업을 받습니다. 영지학교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생까지 재학생이 200명을 넘어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학교지만 실습실은 이곳 한 곳뿐입니다. 또 공간이 없어 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위한 특별교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공과는 이제 저희가 4개 학급이 있는데 4개 학급 교실만 있습니다. 실습실이 전혀 없어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전공과 실습실만 해도 20개가 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저희는 바리스타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열악한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이 제주 영지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생들을 격려한 두 기관장은 제주지역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해 영지학교 후문 도로 확장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해 영지학교 분원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지학교 분교를 동부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에 나랑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공유지와 교환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당장 영지학교의 특별교실 등 부족한 공간을 내수하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130여 학원을 들여 보통교실 9개와 특별교실 8개를 중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직을 서귀포시 교육지원청까지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연습하고 연습하다가 또 직업 직장이 생기면 나가고 이게 전공과의 역할입니다. 그걸 앞으로 강조해야 우리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들이 좀 편리한 사회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난 7월 제주 지역의 학교 급식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가 인상에 정격 합의한 데 이어 또 한 번 제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의 두 기관장이 뜻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